전패 중에서 전라 자수사 이순신이 외굴을 물리치면서 조선은 희망이 보였다. 선조는 의주의 자리를 잡았고 이때 서인들은 동인 이산해나 유성용의 부하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이 두려워 그들을 몰아내고자 했다. 선조는 잠잠했던 붕당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고 친히 이런 글을 지어 신하들에게 모였다. 신하들이여 이제부터는 동인이 서인이 하며 제발 다투지 말라. 안녕하세요 체간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왕조 500년 야사 중 12대 인종, 13대 명종, 14대 선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여 들으시는 내용 중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야사임을 참고해서 들으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체간들과 함께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붕당 속의 행겨루기 인종은 동궁 때 맞이한 동궁빈 금성부원군 박용의 딸을 그대로 왕비에 책봉했지만 후손이 없었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고 신하의 올바른 말과 백성들의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성군이다. 중신들은 도승지 윤원영을 내치라고 했지만 오히려 인종은 그를 공조 찬판으로 승진시켜 계모인 문정왕후의 마음을 편안케 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인해 인종은 포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병이 점점 중해지자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중신들을 불러 유언했다. 내 병이 이렇게 심각한데 후사가 없을 걱정이오. 경들은 나의 아우 경원대군을 중심으로 국사를 부탁하오. 또 조강조는 어진 선비였는데 억울하게 죽어 내 마음이 편치 않았소이다. 내 뜻을 받들어 조강조의 간직이나마 회복시켜 주시오. 인종의 죄인은 단 8개월이며 그때 나이 31세였다. 당시 요서의 소문이 무성했는데 대비 문정왕후가 자기 소생의 경원대군을 임금으로 내세우기 위해 인종을 저주했느니 밤마다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는 것들이다. 인종이 세상을 떠나자 제일 먼저 기뻐한 것은 대비와 윤원영 형제들이었다. 인종이 승하한 그날로 경원대군은 나이 12세로 등극을 했는데 이분이 바로 명종 임금이다. 문정대비는 신앙이 어리라는 핑계로 발을 들이우고 섭정했다. 이때 문정대비는 제일 먼저 선왕 인종의 외숙 윤희일파를 몰아내려고 했다. 얼마 뒤 윤원영의 형 원로를 해남으로 귀양보낸 것도 유님 일파의 압력 때문이었다. 문정대비도 친형제를 귀양보내자 마음이 좋을 리가 없었다. 이때 윤원영에게 난정이라는 첩이 있었다. 그녀는 매우 영리해 대비와 윤원영 사이를 오가는 연락책이었다. 윤원영은 형님 원로가 쫓겨남을 보고 즉시 계략을 꾸민 다음 난정을 시켜 문정대비에게 이렇게 전했다. 윤님이 조카 계린군 유를 선왕의 양자로 세워 장차 큰일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 말에 문정대비는 분함을 이기지 못해 곧바로 충순당으로 나와 대신들을 불러들여 이렇게 말했다. 윤님은 중종대왕 때부터 우리 모자를 해코지해왔소. 더구나 인종이 승하한 뒤 자신들의 세력이 불안함을 느껴 모의를 한다는 말이 있소.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상대를 서로 헐뜯는 상소로 인하여 시끄러웠다. 이때 경기 감찰사 김명륜의 한마디 말이 윤님 일파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후 문정대비는 계린군과 관련자를 잡아들이도록 명했다. 안변 황용사로 도망갔던 계린군이 잡혀와 국청 앞으로 나왔다. 이때 신문을 담당한 사람은 임백령과 허자였다. 그러나 아무리 추공해도 별것이 없었다. 한마디로 윤님을 올가 넣는 계략에 애꿎은 계린군만 희생을 당할 판국이었다. 이때 주리를 틀 때마다 계린군의 비명소리가 국청을 울렸다. 어린 임금은 처참한 광경엔 질려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았다. 대비도 임금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고문에 못 이긴 계린군은 설이가 가르쳐준 대로 거짓 자백을 한 후 기절하고 말았다. 아저씨가 임금을 없애고 나를 임금으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계린군은 역적인 유명을 쓰고 처형을 당했고 뒤이어 윤임, 유관, 유인숙 등도 반역의무제로 죽임을 당했다. 나머지 이연적, 노수신, 유희춘 등을 비롯해 수많은 선비들이 귀양을 갔다. 이로써 조정은 소윤일파에게 넘어갔고 대비는 이 사건의 공로자라며 정순봉, 이기, 임백령, 허자 등에게 보이공신이란 칭호를 내렸다. 이 사건을 을사사하라고 사가들은 말한다. 나라를 망친 붕당들의 싸움 선조 8년 당시 무호사화로 희생당한 전필재 김종직의 제자 김근공 문화생으로 김효원이 있었다. 김효원과 친한 심의겸이 의정부 사인으로 있을 때였다. 어느 날 공사로 당시 영의정이던 윤원영을 만나러 그 집으로 찾아갔다. 그렇지만 윤원영이 아직 자고 있어 청직이 안내로 사랑방으로 인도됐다. 그곳엔 어떤 선비가 자고 있었다. 그가 바로 윤원영의 첩 정난정의 친정 당질려의 아들 김효원을 말함이었다. 이때 심의겸은 김효원이 사림에게 이름난 선비가 재상이 집을 드나들면서 아첨한다고 찝찝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 후 김효원은 벼슬길에 올랐는데 때마침 이조전랑 오건이 사직하면서 자신의 후임자로 그를 청가했다. 그때 이조참의 신의겸은 김효원이 새도가의 집이나 기웃거리는 아첨꾼이라며 반대했다. 오해를 받은 김효원은 당연히 낙방되었다. 그렇지만 김효원을 찬성하는 신진사류들은 심의겸을 비난했다. 그로부터 수년 후 김효원은 이조전랑이 되었다. 그는 많은 공적을 쌓은 후 승진하여 자리를 옮기던 중 후임자로 심충겸이 거론되었다. 심충겸은 신의겸의 아우다. 신진사류들은 외척이 정치에 참여한다며 반대했다. 이때 김효원은 옛날 생각이나 정면으로 나서서 반대한 후 다른 사람을 추천했다. 심의겸은 김효원에게 화가 치밀어 이렇게 비꼬았다. 시시비비는 나와의 문제인데 이로 인해 내 아우에게 문제 삼는 것은 소인배의 짓이다. 외척이라도 원흉의 문객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때부터 당론이 갈라져 김효원을 동인 심의겸을 서인이라고 하였다. 더구나 의정 박수는 심의겸의 편을 대사관 허협은 김효원의 편을 들었다. 서인 쪽엔 김계휘, 정철, 윤두수, 홍성민, 이해수, 구사맹, 신흥시, 이산보 등이 있었고 동인 쪽엔 김우웅, 허협, 유성용, 이산해, 이발, 우성정, 이성종, 허봉 등이 있었다. 이들의 분당을 의뢰분당이라고 한다. 당시 부재학 율곡이이는 조정의 분당을 근심하여 이를 타파하기 위해 심의겸을 개성유수로 김효원을 삼척부사로 보냈다. 하지만 해결되기는커녕 당파싸움이 깊어지자 벼슬을 내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를 신임한 선조는 이의를 다시 불러 대사원, 병조판서 등에 중직을 맡겼다. 먼저 이의는 동인 이발과 서인 정철에게 편지를 보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동인 편에서는 율곡이 중립인물이 아니고 서인 편이라며 일축했다. 그 이유는 조정에 있는 서인들 대부분이 율곡의 문인이거나 친구였기 때문이다. 서인 역시 자신들을 두둔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선조 18년에 이의가 세상을 떠나자 상주에 있던 동인의 거두 노수신이 올라와 영의정이 되고 이산에는 이조판서, 유성룡은 예조판서가 되었다. 이로써 조정은 온통 동인의 세력이 팽창해 서인이 밀려났다. 동인들은 서인의 원용인 심의겸을 타내겠다. 이때 인순대비가 세상을 떠난 뒤라 심의겸은 원군이 없었다. 그는 파직당하고 얼마 후 죽고 말았다. 더더욱 동인들은 서인들을 압박하고 규탄하다가 기축여곡이 벌어지고 말았다. 기축여곡은 일개 선비인 정여립의 반항으로 일어났다. 그는 전주사람으로 총명하고 말을 잘해 이의가 청거하여 서책을 편집하는 수찬직을 맡게 했다. 정여립은 이의를 항상 공자에게 비유하며 받들었다. 그러나 이의가 죽은 뒤 출세를 위해 잽싸게 동인의 거두 이발과 관계를 맺으려 했다. 이를 본 동인들은 서인 이의 제자라며 배척하려고 했었다. 그러자 스승으로 은인으로 성겼던 이의를 비방하기 시작했다. 이에 임금도 놀라서 그를 불러 꼬지졌다. 동인들 역시 이의를 서인이라며 미워했지만 스승을 욕하는 그를 간융한 소인배라며 배척했다. 그렇지만 이발만은 감싸며 벼슬에 청거했지만 임금에게 지켜 등용되지 못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정여립은 고향으로 내려가 불평분자를 끌어들여 그들과 함께 시국에 대해 불평불만하다가 반역의 음모를 품게 된 것이다. 정여립은 이런 말을 퍼뜨렸다. 목자망 정의풍 정씨는 진인이다. 무장년이나 기충년에 난리가 난다. 이 소문들은 당시 호서지방을 비롯해 다른 지방까지 떠돌았다. 따라서 기충년 9월이 되면서 황해도 일대에서는 난리가 난다며 민심이 독려했다. 이때 송익필이 정여립에 모반하려는 기색을 자세히 조사해서 사람을 시켜 밀고하게 했다. 고변하는 글이 황해도에서 먼저 올라왔다. 이에 대해 임금이 대신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와 사이가 좋은 우의정 정원신이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후 계속 같은 소문이 돌자 금부도사와 선정관을 보내 정여립을 잡아오도록 했다. 정여립은 지명수배된 것을 알고 진안의 죽도로 도망쳤다. 그러나 더 숨을 곳이 없자 죽도에서 자살했다. 정여립의 시체는 곧 서울로 압송되어 반역죄로 목을 베게 한 후 아들 옥남을 공문했다. 이때 옥남은 17세로 날때부터 손에 임금왕제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너무 오래 끌자 서인 쪽에선 이번 기회에 동인을 없애기 위해 단합했다. 그래서 새 위간에 서인 정철을 앉혔다. 정철이 위간이 되자 사방에서 상소문이 휘발쳤다. 이때 정철은 여립의 조카 정직과 호남 사람 선홍복이 밀고한 것을 가지고 임금께 아래였다. 그 결과 임금은 이들을 반역죄로 처단하고 김우홍과 정인홍도 정여립과 친했다는 이유로 귀향을 보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경인년 5월 전라도 유생 정계청이 역적 정여립의 집터를 봐주었다는 제목으로 잡혀왔다. 정계청을 문초하였지만 그가 집터를 봐주었다는 것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그 대신 다른 죄 두 가지가 나타났다. 첫 번째가 배절은온이다. 절이란 여사여사한 것인데 호세에 이르러서는 절이의 이름만 취하고 그 알맹이는 잃어버렸다는 뜻으로 호세의 알맹이 없는 허명의 절이를 욕한 글이었다. 원래 글 제목에 배자가 없었다. 하지만 죄를 만들자는 책에서 허명의 절이를 배척한 것이라며 배절은온으로 주장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정계청이 정여립에게 도의 고명을 본 사람은 당대에 오로지 존경하는 형뿐이다 라고 칭송하여 편지한 것이 발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계청은 기한간지 한 달 뒤에 죽었다. 당시 죽은 정계청의 서원은 300년간을 당쟁의 승부에 의해 지었다가 허물기를 여러 번 했다. 허기지 목구멍 선조 25년 4월 30일 외구가 부산을 침략하자 첨사 정발이 방어했지만 반나절이 못되어 패하고 전사했다. 이후 외구들은 동내성을 포위했다. 부사 송상현이 싸웠지만 외군의 조총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조정은 당황하여 이 일을 순변사로 임명에 급파하고 뒤이어 대장 신립을 도순변사로 삼아 뒤를 후원하게 하였다. 이들은 승리를 장담하고 내려갔지만 모집한 군사는 시정의 서리와 유생 그리고 무례한들 뿐이었다. 그러나 신립이 경상도 땅을 받기도 전에 이 일의 참패 소식을 들었다. 이에 신립은 겁을 먹고 문경세제에서 진을 친 후 진군하지 않았다. 얼마 후 그는 천연의 요새인 문경세제를 버리고 충주를 이동해 달래강을 등지고 배수의 진을 쳤다. 종사 간 김여울은 어이가 없어 문경세제로 회군할 것을 권했다. 이 일이 상주에서 패한 곳은 천연 요새인 문경세제를 지키지 않고 상주로 나아가 외군을 막은 까닭입니다. 군사를 돌려 문경세제를 지켜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적을 막는다면 비록 8천여 명의 군사지만 일당백으로 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립은 그렇지 않다며 설명했다. 자네가 잘못 생각한 것이야. 외군은 보병이고 우리는 기병이기 때문에 넓은 곳에서 좌우로 공격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다네. 장군, 병법에 보면 험준한 곳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경세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높은 언덕에서 적병을 향해 화살로 막읍시다. 신립은 끝내 김여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외병은 어느새 문경세제를 넘어 충주로 몰려왔다. 신립의 군대는 정돈할 사이도 없이 외병과 싸우게 되었다. 군사들은 뒤에 큰 강이 있어 달아날 수도 없어 힘을 다해 싸웠다. 신립 또한 말을 적진으로 몰아 외군 수십 명을 죽였다. 그러나 전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신립은 김여울을 돌아보며 말했다. 종사관 내 생각이 짧았어 자네 말을 들을 곳은 나는 여기서 죽을 몸이야 자네나 어서 피하게. 장군, 저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게 자네는 훗일을 기약하여 꼭 저 외군들을 무찌르게나. 아닙니다 장군. 저도 장군과 함께 죽겠습니다. 두 사람은 달래간 기슭에서 백병전을 펼치다가 말을 탄 채로 강물 속으로 빠져버렸다. 신립의 패전으로 서울의 인심은 극도로 혼란했다. 선조는 유성용에게 도체 찰사라는 중임을 내렸다. 또 내수사별자 김공량에게 활 잘 쏘는 사람 200명을 뽑아서 대거를 지키게 했다. 그러나 세력가들은 보찜을 싸가지고 산으로 도망하기 시작했다. 궁중 안에서도 김인민을 비롯해 후궁과 나인들은 선조에게 피난 갈 것을 졸랐다. 그래서 선조는 내수사별자 김공량에게 여자들의 집신과 남자인 미투리를 사들여 대걸 안으로 들이라고 은밀하게 명했다. 그리고 창덕궁에 가까운 현문 안에 사복가 말들을 대령에 세워두게 했다.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속담처럼 이 소문은 어느덧 궁 안에 구석구석 퍼졌다. 이때 장계군 황정우, 기성부원군 유웅, 영중추부사 김기영 등은 입을 모았다. 상간마마 서울은 꼭 지켜야 합니다. 서울을 버리자고 말한 자는 소인이 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조는 신하들의 마음을 달랬다. 그러자 우승지 신집은 다시 어전에 엎드리며 간청했다. 상간마마 소란한 민심을 진정시키려면 세자를 세워 국본을 정하는 수밖에 없사옵니다. 선조는 이 말에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영의정 이산해, 자의정 유성용, 우의정 이양원 등을 돌아보며 명했다. 왕자 중 어진자를 골라 세자로 추대하라. 태신들은 선조의 말에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러자 선조는 다시 입을 열었다. 광해군을 세자로 사무려 가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시오? 광해군이 세자에 책봉되었고 세자 책봉식을 조촐하게 치렀다. 책봉식을 치른 그 다음날 저녁되었다. 충주에서 패한 신입의 군노 서너 명이 말을 타고 남대문 성안으로 뛰어들었다. 한 곳도 성안대가 없는 부상병들이었다. 패잔병이 서울에 당도한 것을 볼 때 외군이 서울에 쳐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때 영의정 이산해가 아뢰었다. 한시가 급하오니 어서 평양으로 행차하십시오. 선조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도승지 이앙복이 다시 아뢰었다. 우선 서편으로 가시어 명나라에 구원병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옵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장령 건협은 끝까지 서울을 지켜야 한다고 우겨댔다. 그러자 선조는 영을 내렸다. 그렇지만 우의정 이앙원은 유도대장으로서 서울을 지키도록 하였다. 날이 밝지 않은 비 내리는 새벽 마침내 선조는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모시고 대거를 떠났고 그 뒤에는 세자 강해군과 왕자 신성군, 정원군이 따랐다. 왕비는 인빈 김씨와 나인들이 호의를 받으며 대걸문을 나섰다. 사연마루턱이 이르렀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는데 서울 쪽을 바라보니 우중이지만 서울 장안이 불빛으로 환했다. 대고리 불길에 휩싸였던 것이다. 선조는 오직 동쪽 하늘만 바라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의주 피난처에 도착하자 곧바로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다음 해인 개사년 정월에 평양을 탈환하면서 전세를 뒤집기 시작했다. 경량의 당파싸움 전패 중에서 전라자수사 이순신이 외굴을 물리치면서 조선은 희망이 보였다. 선조는 의주의 자리를 잡았고 이때 서인들은 동인 이산해나 유성용의 부하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이 두려워 그들을 몰아내고자 했다. 선조는 잠잠했던 붕당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고 친히 이런 글을 지어 신하들에게 보였다. 신하들이여 이제부터는 동인이 서인이 하며 제발 다투지 말라. 피난길 1년 후인 다음 해 4월 외군이 퇴폐하면서 선조는 10월의 의주로부터 서울로 환도했다. 환도 후 피난에서 유성용의 충성을 인정한 선조는 윤두수 후임으로 유성용을 영상의 자리에 앉혔다. 이것을 계기로 동인들은 또다시 정권을 잡았으며 정철은 환도 다음 해인 가보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남인과 북인의 책동이 시작되면서 수년 전에 정여립이 얽혀죽은 최영경의 복권 문제가 6개월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사루들은 군신이 당파 싸움만 할 때가 아니라 창을 메고 적을 물리칠 일을 생각할 때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대사원 김우웅, 대사관 2기, 장영 기자헌이 중심이 되어 죽은 정철의 관직을 꽉자고 고집하였다. 따라서 11월에 죽은 정철의 관직이 삭탈되고 말았다. 이때부터 서인들이 몰락하였고 동인들이 득세했다. 하지만 동인의 동무대가 이어지면서 동인 자체 내에서 남인과 북인의 대립이 벌어졌다. 북인의 거두 이산해가 쫓겨났지만 선조는 인빈 김씨와의 관계로 인해 그를 잊지 못했다. 그러자 정탁은 기회를 엿보아 선조에게 쫓겨난 이산해를 복귀시키자고 했다. 이때 남인인 대사원 김우웅을 시켜 정탁을 나무라며 파멸시키자 북인들이 위기를 느끼고 유성용이 사주한 일이라며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북인들은 유성용을 미워해 계략을 꾸며 그를 명나라 사신으로 가게끔 했다. 이때 유성용은 병을 핑계로 사양하자 선조는 이를 괘씸하게 여겼다. 이것을 꼬투리 삼은 북인인 집형 이이천과 남인인 대사원 이형국이 서로 공박했다. 결과는 이이천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형국이 파직되었다. 결국 유성용이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유성용이 물러나자 북인은 다시 두 갈래로 갈라져 이산해와 홍여순을 중심으로 한 대북파, 남이공과 김신국을 중심으로 한 소북파가 생겨났다. 이들은 계속 다툼을 하다가 김신국과 남이공이 물러나고 이산해가 세력을 잡으면서 영상이 되었다. 정권을 잡은 후 이산해의 당을 육북, 홍여순의 당을 골북이라며 갈라졌다. 선조는 당파 싸움의 환멸을 느껴 감논을박하는 이이천과 홍여순을 내쫓고 다시 서인을 등용시켰다. 얼마 후 서인인 이기가 조정에 들어와 대북 정인홍의 행동을 비판하였다. 이에 정인홍은 서인 전체를 싸잡아 공박하였다. 그러자 대사원 황신이 선조에게 그렇지 않다고 변명했다. 그러자 선조는 황신의 벼슬을 바꾸어 가눈 독철이란 정교까지 내려 조정에서 모든 서인들을 쫓아냈다. 이후 소북 유영경을 이조판서로 대북 정인홍을 대사원으로 삼았다. 이불과 빈들의 정치 소북 유영경이 정권을 잡은 얼마 뒤 인이왕비 박씨가 세상을 떠났다. 이때 선조는 나이가 54였지만 재혼할 생각을 가졌다. 그렇지만 후궁에는 임빈, 순빈, 정빈, 정빈, 옴빈 외에 아이를 낳은 빈도 많았다. 박씨의 장사를 치른 뒤 51세의 선조는 이민년, 선조 35년에 이조자량 김제남의 딸을 세왕비로 맞이했다. 세왕비, 임목왕비의 나이는 19세다. 선조의 노력으로 세왕비는 임신했다. 정실소생이 없던 선조로선 여간 기쁜 것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조가 오래간만에 임빈의 처소로 가자 임빈은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반갑게 맞았다. 선조는 임빈의 처소에서 즐거운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임빈은 오래전부터 마음먹고 있던 말을 선조에게 했다. 상감, 이번에 중정께서 아들을 낳으시면 세자를 정하십시오. 허허, 세자는 벌써 광해군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허우나, 이번에 태어날 세자는 정실소생이 아니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이 말에 선조는 마음이 흔들렸다. 더구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말에 어느덧 새로 태어나는 원자를 세자로 삼겠다고 결심했다. 이 생각은 선조뿐만이 아니라 유영경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임빈 김씨의 소생인 정의 옹주의 부마 유정양의 조부다. 더구나 임빈이 자기 소생이 세자가 못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못 먹는 밥에 재납 뿌리자는 식으로 차라리 새로 태어나는 원자로 세자를 삼아야겠다는 것이다. 드디어 임목 왕후가 첫 아기를 낳았지만 아들이 아니라 딸 정명 공주였다. 선조의 꿈은 깨어지고 말았다. 어느덧 1년이 지나간 후 왕비에게 또다시 택기가 있었다. 이번엔 기다리던 아들 영창대군이 태어났다. 임금으로 정실에서 처음 낳은 아들이라고 기뻐했다. 유영경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문무백간으로 하여금 영창대군 만세까지 부르게 했다. 그러자 이것을 바라보는 강해군의 마음은 여간 고통스럽지 않았다. 얼마 후 선조가 병을 얻더니 정민년 10월부터 증세가 매우 위태로워졌다. 광해군은 세자로서 매일 임금에게 문안하러 들어갔다. 광해군이 이렇게 정성으로 부왕의 문병을 하는 까닥은 한간에 유영경 일파가 세자 광해군을 패하고 영창대군을 새로 세자에 봉하려 한다는 소문을 덮기 위해서였다. 또한 광해군의 형 임해군도 은근히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말까지 들렸다. 한마디로 광해군으로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선조는 영의정 유영경, 자의정 허우, 우의정 한응인 등을 불러 세자 광해군에게 전의하겠다고 하자 세정승들은 반대했다. 하지만 선조는 전의할 뜻을 굳혔다. 대신들이 물러간 뒤 선조는 정교를 내려 원로 대신들과 의논해서 세자에게 전의하도록 독촉했다. 그렇지만 유영경은 선조의 정교를 받들고도 원로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당시의 원로 대신들은 이항복, 이원익, 이덕형, 이산해, 기자원 등이었다. 후에 이 사실이 대북일파에게 알려지자 이이천과 이산해의 아들 이경전 등은 그때 영남으로 내려가 있는 정인홍에게 사람을 보내어 유영경이 세자를 위탈하도록 깨한다는 진상을 알리고 상수하라고 권했다. 이때 이산해, 이이천 등 대북일파가 세자 강해군에게 붙어 세자빈의 오라버니 유이분과 유영경을 몰아낼 계획을 하고 있었다. 정인홍은 원래 성격이고다 두려움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공격할 땐 항상 선봉에 섰다. 그는 경상도에서 선조에게 상소를 올렸다. 유영경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 원로 대신들을 부르지도 않았사옵니다. 이건 필시 어떤 무서운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가 없나이다. 나라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옵니다. 예로부터 임금의 유고 때 세자가 대리를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유영경 혼자서만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직과 세자를 위태롭게 하는 수작이옵니다. 그렇지만 선조는 유영경을 신임하고 있어 정인홍의 상소문을 보자 몹시 노했다. 이후 대북과 소북은 서로 반박하며 싸우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소북은 당시의 여당이었다. 선조는 결국 유영경과 인빈의 주장대로 정인홍을 영예로, 이 점은 갑산으로 이경전은 강계로 귀양보내라고 명했다. 그런 후 광해군이 운한을 하려고 하면 명나라에서 인준해 주지 않는 세자는 세자가 아니라며 호통을 쳤다. 오늘도 책안뜰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